사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형 위에 지렁이 같은 게 있는데요? 으아아아! 어디야! 어디야! 츄러스 좋아해요? 츄러스 좋아해요 지금 웃기는데 지금 웃겨 이거 진짜 점M 하고 싶었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내가 쫄리는데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압박감 엄청나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잠깐만 내가 보는 시점을 보여줘야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와 무슨 조각상 같아요 담배 한 대 피고 봅시다 볼까요? 봅시다 롤렉스 찬 손 약간 흔들리는데 우리 얼마나 나갔지? 15분 남았어요 독수나 진짜 총 떨린거야 이게 아니냐 이게 진짜 멀구나라는 걸 저건 말했어 이건 첫 번째 기계라고 불려 첫 번째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등본을 댔거든 우리 모두 같이 빈 거 저희 모교의 후배들이 덕소고 창모야 왜 너 혼자 싫어해? 봐봐 알아보잖아 다 형 알아본 거야 난 형 카메라고 그러니까 나 말한 거야 해시스완 팬인 사람 해시 아일랜드 팬인 사람 릴로마즈 팬인 사람 장모 팬인 사람 얼마인데 다 5,000원씩 지어줬어 아아 아프라 아아 아프라 머리야? 어우 진도롭게 생겼어 나 이제 베지테리어 날 거야 미안해 실패 같아요 나 이제 안 무서워졌어 고맙다 다가 다음에 나로 태어나렴 내가 너의 자기도 해줄게 이런 느낌을 할까? 약간 신선 노름처럼 한 마디를 던지면은 그걸 이어서 우리는 라임을 맞추고 적소 알지나에 출신 막걸리로 적셔 난 못하겠다 이거 래퍼 래퍼라고 부르면 안 되겠는데? 난 막걸리로 적시지 난 여기가 내 동네같이 솔직히 저 바이올린이네 난 구찌도 샀고 루이백도 샀고 이렇게 넘겨주면 그걸 섞여 이동 바보 장모 나 와 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제발 좀 진짜 너희들한테 정말 감사한 생각뿐이다 내 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이걸 먹고 삼계탕이 먹을만 했다 창모 형이 만든 삼계탕이 먹을 수 있다 창모 형 어디 갔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감상도에 마지막 방학 한글자막 by 한효정